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습니다. 더구나 인생 후반전을 맞이한 사람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마음처럼, 계획대로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방향을 바꿔서 들어야 하는 아주 힘든 일인데 마치 매년 새해 첫날 다짐하듯 그 정도의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인생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신다면 애시당초 기대가 너무 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일에는 새해 첫날 다짐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결기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쭉하게 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흔들리지 않는 원칙 첫 번째, 욕망에 솔직해진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우리는 욕망을 드러내면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좋은 방법으로 발산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감정과 욕망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억압당해왔습니다. 그걸 숨기며 살라고 가르쳤죠. 욕망을 꼭꼭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이자 예의이며 성공을 위한 처세술의 하나로 그리고 품격 있는 태도로 여겨왔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들이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욕망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왜 하고 싶고, 되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갖고 싶은 욕망을 꾹꾹 참고 숨기고 눌러가면서 살아야 하나요?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욕망에 솔직한 것을 넘어 욕망을 위해 살고 집요하게 욕망을 쫓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원하게 직진하는 게 원하는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욕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도스토에프스키의 말씀입니다. 에이, 죄송해요. 문자 좀 써봤습니다.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흔들리지 않는 원칙 두 번째, 망설이면 원하는 게 아니다. 원하는 것 앞에서 쭈뼛쭈뼛 망설이고 나중에 하자고 미리면 그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설령 원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면 좋지만 못해도 할 수 없는 뭐 그런 정도의 마음 끌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처음 사귀었을 때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막 몸이 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갖고 싶어서 밤잠도 설치고 사랑에 빠지고 싶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죠. 꼭 사귀고 싶은 마음 지금 아주아주 보고 싶은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만나서 꼭 할 말이 있다면 한 다름에 달려가겠죠. 그래야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보고는 싶은데 엉덩이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런 사람인 겁니다. 더 말할 필요 없죠.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앞에서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 뒤에 해야지 돈을 좀 더 모아서 해놓고 해야지 그러다가 영영 해보지도 못하고 작별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흔들리지 않는 원칙 세 번째 말보다 행동이 진심이다. 말이 아무리 거창하고 듣기 좋아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땐 행동을 보고 마음을 판단하면 틀림없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남은 반평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 배우자를 넣어줄까 말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판단 끝에 황혼이혼이나 졸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시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쯤에서 손절하고 깨끗이 입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마음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행동을 보면 나랑 계속 잘 보내자는 뜻인지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지 다 알 수 있죠. 원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무슨 일에도 타협하지 않는 원칙 하에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 원칙은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야 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 앞에서 망설이지 않아야 하는 거고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파악하면서 밀고 나가야 하는 거죠. 나이 들어 행복해지기 위해 자기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답이 보입니다. 그 방향이 딱 쓰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행복해집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이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사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